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 인준을 거쳐야 임명되기 때문에 예고한 대로 민주당이 부결표 던지면 이균용 후보자 임명은 무산됩니다. 다급해진 대법원이 일일이 야당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계승하겠다는 문건까지 만들어 야당 설득에 다섰습니다. 최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재판 중심의 사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적힌 문건을 들고 특히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명수 체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추락을 했습니다. 판사의 성향이 어떤 쪽이든 판결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너진 측면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하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을겨됩니다. 가결이 되려면 최소 3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 가결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부결 당론인 민주당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는데 대법원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또 대법원장 공백이 가져올 문제점을 거론하며 여론전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 대행의 경우 업무 범위에 대해 설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나 전원 합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원 합의체가 선고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최일의 뉴스 최순희입니다. 최순희입니다.